우리 50마리 중에 지금 여기 한 10마리 우리 50마리 중에 지금 여기 한 10마리 꼬니 메뚜기 먹을래? 가지도 않는다 먹을래? 하하하하 와아 아아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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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한테 또 가 엄마 알아, 내 한테는 안 가 하하하 어? 마라 누가 마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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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. 꼬나 집에 있는 게 좋아 오빠들이랑 어딘지 모르는데 맨날 걸려다니는 게 좋아 아이고 작은 애들 꼬나 심장 꼬나 네... 아이고... 자 똑바로 앉아 베이컨도 주면 안 돼? 이 베이컨을 준다고? 안돼. 큰일 났지 베이컨? 베리카? 너너너너너너로 베이컨? 베이컨은 나만의 사기 꼴라 꼴은 뭐 내려야 너무 좋지 엄마한테 매달 내가 뭐 니 봐라 꼴 한자 좀 보라 뭐 여기 내려가면 미는 하나도 안 보일거 아냐 꼬니의 시선 꼬니의 시선 꼬니의 시선 꼬니의 시선 이쪽 봐도 엄마의 마음을 아니? 자, 이걸 좀 보라고 뛰어 다니고 싶지 배불로 뛰어 가을인데 눈이 왜 이렇게 작아 불안한 거야 지금 왜 이렇게 귀엽나? 왜 이렇게 귀엽지? 아론타 내한테 왔다가 부터 갚은다 아론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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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니 벌써 대기하고 있네 꼬니아 우리 50마리 중에 지금 여기 한 10마리 이번에 손질했는데 그건 딩고 꼬니 먹을 수 있어 오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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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이 오리 그래도 꼬나 너무 많이 먹지만 요만큼만 먹어 아우 맛있다